아 근데 끝이 안 날 것 같은데요? 그냥 물청소 한 번에 하지? 갑자기 또 그냥 물청소 이렇게 해서 아 이 XXX야 오늘은 무슨 알바죠? 오늘은 집 청소 알바입니다 집 청소? 네 방 청소도 안 하는데 오늘 여기가 알바에 보십시오 아 여기요? 바로 들어가니까? 네 사툰 사시네요 네 죽을 싸 여보세요 청소 알바로 왔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비번 주고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먹크맨에서 1일 알바 온 김병기입니다 집에서 뭘 알바하는데? 청소 알바, 설거지, 잡미를 시키시면 돼요 일단은 설거지 좀 해라 근데 집에서 방금 냄새가 뭐 드셨어요? 뭐 라면 드셨나 보다 라면 좋아하세요? 라면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하는데 선배님과 함께 라면 그럼 어디부터 할까요? 제일 저러운데 제일 저러운데 부터? 그럼 여기부터 해야겠다 이렇게 그냥 물청소 한 번에 하지? 그냥 물청소 한 번에 하지? 어떻게 해서 그냥 물청소 이렇게 해서? 아 이 XXXX야 선배님 이제 뭘 하면 되죠? 여기 침대, 여기 뭐 베개랑 이거 좀 다 정리 좀 해놔 청소해 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좋은데 더 어지럽히 있는 거 같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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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명 형 형 형 형 형 형 형 네, 수빈이. 야, 먼저 다 들어오잖아. 알겠습니다. 제대로 좀 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확인차. 가져올게. 야, 점프해봐. 안 돼? 야, 근데 비대집에는 그 비대가 특이하게 있다. 뭐, 이걸로? 그래, 여기다 똥 싸고 이걸로 이렇게 딱... 아이, 우리 때가 장난 아니야, 얘네네. 깔끔하게 좀 해. 야, 근데 너 왜 혼자 사는데 칫솔이 두 개냐? 어제 헝팅했... 다 결면은 어디다 넣어야 돼요? 뭐 서랍 많잖아, 이런데도. 침대 밑에 서랍도 있고. 알겠습니다. 여기다 넣으면 되나요? 거의 꽉 차있을걸? 이 일을 제대로... 아, 내 집에서는 진짜 퀘퀘한 냄새가 진동을 해. 아, 빨리하고 빨리. 우릉이 생기면 하고, 이거. 아, 뭐니? 지금 준비하죠? 고생했다고. 응. 진짜 주는 거야? 어? 어? 5만원 주는 거야? 야, 이거 만원짜리 바꿔줘라. 이거 한 장? 야, 두 시간에 만원이면 괜찮은 거야. 아니, 진짜 청소 시켰고 만원밖에 안 줘? 야, 땅을 파봐라. 만원이 나오나. 아니, 장난치러 왔는데 진짜 시켰잖아, 지금. 나 지금 줬잖아. 그럼 된 거야? 투자. 퀘 teach. ize reach. 오늘이 일하면서 한줄평은 어땠는지? 너무 더러워서 이사를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 어떡할 거냐고! 아니, 이게 부러진 게 아니고 그냥 끼기만 하면 되. 이거 잠깐 빠진 거야. 봐 봐. 됐잖아. 열어봐. 돌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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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 stores 되니.